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론강의 한번 봐볼까요? 3주 정도 할 건데 지금 할 거는 민총물권 계약 정도를 생각은 해요 알겠죠? 특별법 날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날린다고요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법 보면은 그 다음에 OX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간에 OX 문제는 다 풀지는 않습니다 내용만 합니다 그냥 알겠죠?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잘 몰라서 틀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고 계속 연차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나가긴 나가는데 오늘은 뭐 민총하고 그 다음에 물건 초입 부분 정도까지 정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봤던 프린트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 자체가 알겠죠? 지금은 뭐 이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을 이유는 없고 암기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해야 될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라고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9월달이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그냥 아 이건 외워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는 게 낫습니다 가장 좋은 건 중개사법처럼 외우면 됩니다 민법도 이제 알겠죠? 공법이나 민법처럼 아니죠 중개사법처럼 외워하면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프린트를 제가 우리 칠판할 때 썼던 자료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있는 거 있으면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압축을 했더니 36페이지가 되긴 하지만 그건 나눠드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건데 자 한번 봐볼래요? 내용 자체는 뭐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짧은 시간 내에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시면 제가 이게 암기 1번이라고 써놨거든요 다 번호는 같아요 실패를 할 때 암기 1번이 쭉 붙어있는 그 번호인 거고 단지 옆에가 그 백선이 붙어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백선이 총 100문제거든요 정확히 100문제예요 얘는요 문제집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 밑에 지문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답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그래서 지금 이게 암기 코드 있잖아요 이론이요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럼 이론 옆에 분자가 붙어있어요 백선 1번, 2번, 3번 쭉 번호가 붙어있거든요 특별법까지 그래서 이게 끝나면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고 밑에 보면 지문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지문 정리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이론 암기 코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스터북을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눈에 익으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마스터북을 보고 문제 보고 지문 정리하는데 이걸 지금 남아있는 게 정확히는 51일 정도 남아있나?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3회독 하시면 돼요 3회독 하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민법 때문에 지금 시작에도 붙어요 이 사람은 암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 맹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1차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에도 붙습니다 이 교재만 봐도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같이 보는 게 일이잖아요 지금 같이 한번 보는 거고 그다음에 백선 문제 풀이할 때 백선을 한번 또 볼 거 아니에요 한번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더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총 3회가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또 공부를 하시면 돼요 꼼꼼하게 이렇게 그러면 충분히 처음에 24개 마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놀았다 하더라도 암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하셔도 된다고요 한 3번 이상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무슨 이해를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조심할 건 있어요 암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암기했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를 꼭 반드시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암기가 이렇게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출문제가 있으면 기출문제에 그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문 자체가 다음에 그대로 나올 것이냐 문제로 절대 안 나와요 기출문제가 만약에 40문제이면 이게 곱하기 5지선다이기 때문에 200개 지문이거든요 그럼 이 200개 지문이 그대로 벗겨지는 거 실제 다음 연도에 나오는 지문 자체가 똑같은 지문은 10개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법은요 문장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취소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데 다음에는 취소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법률행위시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바꾼다든지 계약 체결시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바꾼다든지 같은 맥락이더라도 문제 지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의미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공법이나 절차법은 그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틀린 걸로 간주가 되지만 민법은 지문 내용만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응용이 되질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애운 다음에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에 오후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실전 모효를 풀었던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가 겁대가리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문제를 접할 때 겁이 안 나요 어떤 모의고사든 그냥 칠하거든요 나오면 나오고 자포자기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 어떤 적응력이 있어서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실전 모의고사가 제가 해보니까 내용은 한번 봐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단독행위는 지금 32회 때하고 33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백선에다가 한 문제만 넣었어요 종합문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게 있죠 상대방 있다 그러면 이건 도달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건 도달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발신주의 형태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취소, 취인, 해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상대방 없는 건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유언유증 소유권의 포기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 소유권 포기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했던 게 우리가 뭐였죠? 이 공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합유 지분도 나왔잖아요 합유 지분의 포기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얘도 도달이 되겠네? 도달주의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항상 썼던 게 뭐라고 했어요? 포기란 글자가 나오면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등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야물권의 포기, 지상권 포기, 전세권 포기 전부 다 등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정도 구별해야 되고요 밑에 1번에서 이게 아직 이 형태는 안 나왔거든요 다음 중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 항상 집어넣는 게 이 합의 해제하고 해제 계약이에요 이 두 개는 계약이거든요 성질이 그래서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인데 지금 여기 나란히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가 모두 달리해서 시험에 냈어요 그러면 최소한 계약하고 단독 행위를 섞어가지고 단독 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때 최소한 요글래 4번 이상은 났다는 거잖아요 시험에가 그래서 여기 합의 해제라는 거 이거하고 해제 계약 이거 두 개 섞이는 거 좀 조심하라는 거 그런 계약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하고 여기 증여 사용대체가 나오잖아요 얘들은 편무계약인데 얘들은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지만 동시 이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 쪽에서도 문제가 배정이 되잖아요 동시 이행 항변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나중에 가면 증여 계약을 내놓고 지문상에다가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잘 안 보여요 그게 계약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래서 증여, 특히 증여를 조심해야 돼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전제 조건은 쌍무계약에서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건 지문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이더라도 이것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무부담하고 처분행위가 나오는데 얘는 23회 때 문제가 나왔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저당권 설정을 처음 냈었거든요 이 저당권 설정은 당연히 물권행위, 처분행위가 되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공유관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5분의 3이고 을이 5분의 1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그랬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과 병에 동의를 안 받아요 공유관계에서 문제를 낼 때는 절대 동의란 말이 없습니다 동의를 해 줘버리면 문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A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해 놓고 밑에다가 A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건 채권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채권행위 그래서 이건 처분행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럼 채권행위다라고 할 때는 이건 타입 물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갑은 을과 병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전부가 유효입니다 전부 유효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는 처분행위거든요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과 병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의 지분만이라고 되어 있죠 지분만 유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섞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 채권행위는 타입 물건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이 처분행위는 등기를 생각하면 돼요 보통 등기 그러는데 여기에 보통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전부 다 물건이잖아요 이것들이 처분행위거든요 그럼 타인권 돼야 안 돼요? 타인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무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나갈 때 빨간색 같은 걸로 여기다가 이거 하나 정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채권양도하고 채무 면제는 하나 체크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채권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때 한번 봐 두시고 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밑에 오액수 문제는 제가 안 풀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농치증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농치증은 이건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분류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명시적, 묵시적 상관이 없습니다 명시, 묵시 상관없는데 우리는 전부 다 명시, 묵시 상관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대리권 수요가 간혹 물어보잖아요 대리권 수요는 서면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조건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나오는데 이 조건이나 기한 나오잖아요 그럼 조건과 기한은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에요 얘는 효력요건이란 말이에요 효력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을 보면 효력발생요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요건이다 그러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건 기한은 효력요건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 점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암기 2번인데요 이건 문제 2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이런 게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법률의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다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억나죠 그래서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다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문제가 33회 때 나올 때 이게 나왔어요 적법성을 통째로 물어봤죠 이게 이걸 하나 물어봤던 거고 여기는 아예 문제가 배정이 안 됐고요 사회적 다당성은 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103조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이중매매가 있거든요 이중매매는 작년에 배정이 되지 않고 32회 때는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될 사례 문제이고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 행위가 있잖아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게 104조인데 이거 104조는 지금 한 3년 정도 문제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확정 가능해서 한 번 정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한 번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한 3년 쉬어요 그런데 41번에 간혹 가다가 다음 중 법률 행위 중 무효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때 단속 규정을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답을 찾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순서 문제의 무효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점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확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법률 행위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 가능인데 가능의 반대가 뭐라는 거죠 이 불가능이라는 거고 이걸 줄여서 불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륭의 형태는 6가지 정도가 있어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법인 두 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원시적 불륭, 후발적 불륭 이게 가장 문제가 되죠 지금 원시적 불륭, 후발적 불륭을 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5월 1일, 그 다음에 잔금은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목적물 자체가 여기서 소멸되는 거잖아요 4월 31일 날 이게 소실이 됐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시적 불륭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행은 가능했죠? 계약할 때 이후에 이게 소실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시적 불륭은 유효에 무효예요 무효 이렇게 이야기하고 후발적 불륭은 유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모르진 않아요 정말로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시적 불륭은 어떻게 나와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이 소실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후발적 불륭 같은 경우도 매매, 계약, 체결 후 이렇게 쓰는 거지 거기다가 원시적 불륭, 후발적 불륭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응용이 되는 거지 지문을 그대로 그러다가 냅다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개사가 문제풀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각각 선생한테 20문제씩 받아가지고 500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빙빙빙 돌려가지고 문제를 꺼내다 보니까 그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 시절이에요 지금은 매년마다 의뢰를 해요 교수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노스쿠 출신들 교수가 의뢰를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약간 지문이 길어지고 강창 어려워졌죠 이게 지금은 변호사 시험 다음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어요 민법은요 간평하고는 한 갭이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4배 정도가 예전에는 간평이 더 어려웠거든요 훨씬 4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뒤박혀가지고 이게 제일 중개사가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민법 자체가 이게요 민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어렵지만 그럼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값과 을이 집을 가지고 1억에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라는 거 금전이라는 것은 이행 불가능 불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돈 돈은 불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 거지 대한민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능을 따질 때 불능을 나눌 때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전체를 가지고 불능을 따진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이행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지 이건 이행 불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 가스요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좀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 지체가 되는 거지 불능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은행에 대출 받고 대출 이자 같은 거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행 지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목적물이 소실됐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집이 없어졌습니다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토지가 국가의 수용을 당했습니다 수용을 당하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행 불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불능이거든요 그런데 불능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고 목적물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불능은 뭐라고 했냐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단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에서 전부가 불능해요 전부가 불능입니다 집이 방이 세 칸인데 전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얘는요 무슨 문제가 나오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해요 일부가 불능입니다 그럼 뭘로 가요? 얘는 담보 책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 이렇게 그러면 담보 책임은 후발적 불능에서 나와요?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요 만약에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귀책 사유가 없느냐 그러잖아요 이 귀책 사유가 누굴까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갑과 을 중에서 불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귀책 사유를 지금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귀책 사유예요? 갑의 귀책 사유예요? 을의 귀책 사유예요? 갑의 귀책 사유예요 그래서 갑이 채무자거든 집을 이행해야 되는데 불타서 소실됐다 그런데 갑이 라면 끓여 먹다가 홀라당 태웠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이건요 채무 불이행이 되고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해제가 나오죠 해제가 나오면서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이 와서 구경하다가 홀라당 태웠습니다 채권자가 매수자가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천재지변 이웃 사람의 화재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무자 위험부담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귀책 사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나오는 거고 위험부담은 해제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틀리는 질문이에요 무조건요 위험부담에서는 해제란 말을 못 쓰는 겁니다 채무불량에서만 해제가 쓰는데 이걸 그렇게 좋아해요 위험부담에서 들어가면 이 문제가 누가 질렀냐면 보통 채권자 을이 질러놓고 을이 질렀습니다 그럼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줍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니까 거의 소가 넘어가는 거죠 그걸 안 돌아보면 그럼 이건 어때요?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집이 있습니다 얘도 집이네요 교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교환계약 그렇죠? 둘이 교환계약을 합니다 그럼 교환계약을 할 때에 을이 소실됐습니다 을의 집이 누가 채무자예요? 을 그럼 을이 불 질렀습니다 그럼 뭘로 가요? 채무불리행 갑이 질렀어요? 그럼 뭘로 가요? 채권자 위험부담 갑이 불이 질렀습니다 갑이 불 났는데 갑이 질렀네요 실수로 라면 끓여 먹다가 뭘로 가요? 잘 안 되죠? 채무불리행 을이 질렀어요 그럼 뭘로 가요?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어요 그럼 뭘로 가요? 채무자 위험부담 결국 뭐냐면 위험부담의 최고봉은 교환계약이에요 교환계약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집이 소실됐냐에 따라서 채무자가 뒤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장 단순하게 나오는 위험부담은 매매를 가지고 내는 위험부담이 가장 단순하죠 채무자가 이미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여기 보면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확정은 이 하나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 1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언제까지예요? 목적에 실형된 시점 이행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행기까지 뭐가 되어 있으면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법률행위 성립 시 반드시 확정되어야 된다 그럼 X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행기까지 이거 하나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능성인데 가능성은 거의 문제를 내지 않아요 불능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불능은 두 개 있죠 지금 애화제 있죠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 후발적은 유효 이렇게 내는데 처음에서는 원시적 불능을 뭐라고요? 이미 소실됐다 이렇게 무효 이렇게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발적은 계약 매매 계약 체결 후 후 뭐라고요? 불능이 됐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유효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실제 원시적, 후발적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성립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기준점은 언제다? 계약 성립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2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언제까지요? 사후에라도 사후가 언제예요? 이행기 이거 연결되는 거죠? 연결 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는 어디가 포인트인가요? 계약 체결 후라는 거 보인가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끝을 바로 봐야 되죠 중간 보면 안 돼요 유효, 무효? 유효 중간에 안 봐도 돼요 알겠죠? 유효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유효인 상태에서 뭐라고 그래요? 매도자, 매도인 갑에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가요? 채무불력으로 가서 해제가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만약에 매수자가 나올 수 있죠? 매수인, 의뢰,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이니까 이건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위험부담까지 전리가 되죠 이익 적법성인데요 이건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2번 정도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개 수수료는 어디만 무효가 되는 거죠? 초과부음만 무효라는 거 아시죠? 오늘 중개사법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고 명의신탁 보이신가요? 명의신탁 이거 좀 체크해 놓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이거 정도만 눈도장 지나가면서 읽고만 가시라고 문제가 배정이 됐으니까 다만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중간 생리학 등기하고 중개사가 직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중개사법 나오던데 직거래 1-1 이렇게 처벌 그다음에 이거 하나가 4번이네 4번에 뭐가 있냐면 미등기 전매라는 거 있잖아요 미등기 전매까지도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가면 만약에 허가를 잠탈하거나 배지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갑에서 을로 가고 을에서 병으로 갑니다 듣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알겠죠? 듣는 거 막 써대는 게 아니라 알겠죠? 써놓은 건 어디도 있어요 7, 8월 때 그 자료실에도 써져 있어 다 써져 있어 거기가 더 꼼꼼해 거기 꼼꼼하니까 그거 보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 그럼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간 생략 등기가 그럼 얘는 허가를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 안 받아 그럼 뭐가 돼? 잠탈,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장난친 줄 아세요? 잠탈, 배제, 중간 생략 등기, 토지거래허가, 무효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2개월 지나면 다 알거든요 무효입니다 자, O, X X, 눈치챈 거죠?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돼야 되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얘를 유동적 무효로 오는데 혐장에서 무효만 보여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해서 틀리는 거지 실력이 부족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쯤이면 이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되고 여기 중간 생략 등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앞에 멘트에다 뭐라고 했어요? 조세포탈을 먼저 갖다 놔요 그럼 신금을 울리거든요 아, 조세포탈 나쁜놈 그리고 뒤에다가 중간 생략 등기 갖다 놓거든요 얜 유효, 무효? 유효란 말이에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공 아까 직접 거래하는 거 보이죠? 어우, 내가 입에서 개공이 자유로운 새끼 나오네 개공이 여기 난 개공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개공, 개공 하길래 개공이 대체 누구지? 개공, 개공 그들아닌가요? 그게 자, 이게 단속 규정이죠 이거 그럼 유효라는 거, 무효라는 거? 유효 유효 이게 더 중요해요 직접 거래, 유효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은 여기다 1-1 이렇게 외우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렇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전매금지 보인가요? 전매금지, 유효, 무효 단속 규정 보인가요? 유효, 무효 유효라는 의미죠 유효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단속 규정보다는 유효라는 걸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훨씬 처음에서는 이거 이제 나중에 41번에서 유효, 무효를 물어볼 때 섞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강행복규라는 건 아시겠죠? 이게 추인 안 되는 거 표현들이 안 나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지금도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강행복귀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103조잖아요, 지금 그럼 강행복귀 위반되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게 무효, 무효? 무효 여기 103조는 무효란 말이에요 둘 차이점은 뭐예요? 둘 차이점은? 얘는 반환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이건 반환이? 그런데 보통 강행복귀에 해당되면 103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의 규정이 없지만 103조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 계약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어느 법에도 없어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법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도 첫 계약을 맺으면 103조 위반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3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풍기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다 보니까 그래요 그게 그러면 강행복귀에 해당되면 103조에 해당된다 이런 닉구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있는데 그렇게 드물다 이 말이죠 그럼 나중에 보세요 이따 나올 건데 이중매매 있잖아요 이중매매에서 이 매수자가 적극 가담을 하면 강행복귀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틀린 거예요 지금 방금 왜요? 강행복귀가 아니라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거든 그럼 강행복귀 위반되면 반환청구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103조 위반되면 반환청구가 안 되거든요 이게 기출된 지문이란 말이야 이게 근거를 물어보는 거야 근거를 지금 근거를 그럼 봐봐요 우리가 사기강박 있잖아요 뒤에 나올 건데 사기강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기강박 같은 경우는 채무불리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사기강박이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불법을 이유로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표현대리에서도 129조 대리권 소멸 후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적용돼요? 126조가 적용되잖아요 근거를 물어보는 거야 적용되는 근거 취득시효에서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다음에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을 넘겨버리죠 넘겼어요?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취득시효자는 제3자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를 족친다는 거야? 원소유자를 그 근거가 뭐야? 채무불리행이야? 불법행이야? 불법행이야 그게 시험을 물어보잖아요 근거를 근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체크만 되고요 중개수술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너무 잘 알죠? 중개업자가 법정수술을 초과했다 그럼 전부가 무효야? 초과 부분만 모여요? 초과 부분만 전부가 무효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이거 103조 위반 아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가능한 거고요 자격증 없는 자가 뭘 한 거죠? 업을 해버린 거야 업 업을 해버리면 초과 부분만 무효인가요? 전부가 무효인가요? 전부가 무효? 우연히 했습니다 우연히 이 판례가 아주 구닥다리 판례인데 지금도 나오대요 중개사법에 그렇죠? 참 시대를 못 따라가 자 여기에 우연히 했습니다 그렇죠? 유효, 무효? 유효 그렇죠? 유효죠 성의껏 챙겨주는데 받아야죠 자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자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손해배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계약책을 상 과실책이면 신뢰배상이 나오는데 얘가 무효이면서도 유일한 애입니다 무효인데 유일한 애로 손해배상이 나오는 문제이죠 이건요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나올 것 같고 자 다시 OX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 강행법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결국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강행법규 위반하는 애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추인 이 추인에 의해서 무효행이 추인이라 그래요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는 무효가 된 거죠 그럼 여기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언제나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강행법규 해당된다고 해서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도 정리해 놓으면 거기서 한 지문 정도 건져 올 거예요 그런데 원시적 불룡, 후발적 불룡, 귀책사위 있다 없다?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얘는 무조건 별표시입니다 얘하고 암기 4번이 있을 거예요 이중매매 이중매매도 빨간색 별표시고요 그 다음에 암기 6번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이 이 세 개는 무조건 기억을 하세요 이 세 개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처음 끝나고 나오면 갇힌 부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프린트 있잖아요 56페이지에 62페이지인가 이거 이것만 있으면 다 나와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근거 다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거 암기 3번, 4번, 5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까지 다 확인하셔야 되고 지문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 사회적 타당성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103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점은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다 그래서 언제라고 했어요? 언제? 거기 조선시대의 첫 개학은 유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효가 되는 거니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뭐예요? 좀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극단적 예를 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3번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 사회질서에 위반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회질서에 위반이 아닌 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몰라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103조는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반환 청구 된다 그게 중요해요 여기는 반환 청구가 됩니다 이런 의미죠 자, 봐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놈은 빨간색 표시해 볼까요? 처음에 잘 나왔던 거 강박, 그다음에 조세포탈보다는 얘가 더 잘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3번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 그다음에 비자금, 그다음에 명의신탁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10번에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여하는 거 있죠? 이거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부척관계를 종료하면서 해지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거든요 이 해지조건은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 그래서 지금 빨간색 칠한 거 있죠? 이게 정답인데 다시 해볼게요 그냥 첫 번째는 강박이 들어가면 이거 강박입니다 강박이 들어갔어요 이 강박은 왜 103조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강박은 103조 위반 아닙니까? 하고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여러분들 의사표시 가면 110조에 강박 의사표시 있잖아요 사기강박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3조에 넣어가지고 또 규정을 해버리면 두 개가 충돌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그냥 110조 사기강박으로 규일이 되는 거니까 103조에 넣지 말자 그게 판례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강박은 103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다음에 여기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포탈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누구나 포탈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103조 될 수가 없죠 그럼 첫 개학은 맺고 싶어요? 부척관계 어? 아직 있는 표현은 이해해 이해해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면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법정에 나가서 허위 진술을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하고 싶은가요? 안 하단 말이에요 그럼 103조에 해당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103조 위반이 아닌 거거든요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세금은 누구나 빼고 싶잖아요 103조 위반 아닌 거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대출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자가 너무 올라가니까 내 집이 망했어 이제 그럼 강제 집행 당할 거 아니야 그럼 아파트 빼돌릴 거예요? 안 빼돌릴 거예요? 빼돌리죠 신랑 명의로 바꿔놓고 이혼하잖아요 가장 이혼 그렇죠? 그렇잖아 신랑이 또 바람나가서 가불고 그렇죠? 이렇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라든지 비자금이라든지 명의신탁도 그래요 유형가요? 무용가요? 무용 그런데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럼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반환 청구가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대리권 수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이 있는데 얘가 돈 1억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겁니다 알고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얘가 뭐예요? 미안스러우니까 이 집을 가지고 이렇게 도박자금을 변제합니다 변제 부동산을 가지고 그럼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 돼요? 그런데 얘한테 부동산을 뭐 해라고 처분에 뭘 준 거예요?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병일한 사람하고 처분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얘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동산에 처분이에요 처분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척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약정은 당연히 무효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부척관계가 종료가 되면 부척관계가 종료가 되면 내가 아파트 한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첫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헤어질 때 주는 거죠 헤어질 때 이걸 해제 조건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처분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유지가 된다는 말이거든 그렇죠? 해석하려고 용서지 마세요 그냥 부척관계 종료 해제 그럼 유효, 무효 103조, 무효 알겠죠? 103조, 무효 이렇게 알아버리면 되고 이 반대가 정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처음에 안 내요 이상하게 이건 뭐냐면 척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가 단절하면서 증여를 하는 거거든요 헤어지면서 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척관계를 맺으면서 주겠다는 거야 헤어질 때 이해 되죠 지금? 얘는 무효, 얘는 뭐요? 유효인데 얘는 안 물어봐요 두 개를 외우지 말고 그렇죠? 그냥 이것만 해와라 뭘만 해와라? 뭘만? 아니 해제만 해와라고 부척 해제 그럼 뭐요? 103조, 위반, 무효 그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공보수는 민사사건을 시험을 내긴 했어요 민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을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대가 이거 뭐 허위 진수라는 건 당연히 무효인 거 아시죠? 허위 진수 유효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1번에 어디 포인트예요? 강제집행 여러분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이에요 103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건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거 허위의 근저당권 이거 무효입니다 원래 무효인데 여긴 끝을 면 무효죠 그런데 무효라면 안 쓰잖아 지금 이게 모인트죠 반사해적서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근거예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가 아닙니다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통정허위 표시 가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진정명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활례가 허위 진술 나왔네 땡큐 반사해적서에 무효가 된다 보이시죠? 중간에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요? 양도소득세 명의신타 그렇죠? 여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강박 우리 좋아하는 거네 강박 반사해적서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취소사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여기 보험금 나오는 거 있죠 보험금 수정은 부정은 무조건 103조 위반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3조 보험에 가입해놓고 스스로가 자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공무원 직무입니다 부정청탁이죠? 뇌물 주는 거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103조 위반이다 여러분들 공무원한테 뇌물 주면서 부정청탁해요? 만연하게 되어 있나요? 누구나 다 하나요? 특별한 사람만 하잖아요 103조 위반이죠 양도소득세는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103조 위반이? 아닌 거예요 첩교학은요 누구나 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3조 위반인 거예요 법정에 나서 허위 진술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안 합니다 보험 가입해놓고 스스로 자릅니까? 소모가지를? 안 합니다 그렇죠?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의리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유효 부효? 의리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유효 부효? 유효 그런데 도박 장소를 개장할 생각입니다 유효 부효? 유효입니다 그렇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으니까 의사 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기가 뭐 해야 된다?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되죠 알려졌다면 이 불법이 103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103조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고 하나 더 해볼까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착오죠 동기의 착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동기의 착오는 뭐라고요? 이것도 의사 표시다 아니다? 아니요 동기는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표시가 안 됐으니까 의사가 표시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계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붙일 생각을 했던 거야 조건을 붙일 의사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소심해서 말을 못했다? 조건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붙이는 게 조건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머릿속에다가 조건을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 의사만 있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법으로 정해진 조건도 있거든요 이러이러하면 조건을 붙이세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왜? 합의가 없으니까 조건과 기관은 당사자 합의로 붙이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건은 조건이 아니야 조건처럼 보이지만 가장 조건 거짓글로 붙여져 있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끝을 힘으로 보이는 거 있죠? 민청 조건과 기관은 당사자 합의로 붙여진 것만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동계착오는 뭐예요? 표시가 되거나 또는 뭘 알려줘 그만 알려 유발이 여기 있는 유발 유발시켜 내 땅사 내 땅사 그런 거죠? 다르잖아 여기가 그렇죠? 이때는 뭐가 된다? 중기 5분의 착오 있고 중과식이 없으면 백구조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래 동계착오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로 뭐라고요? 표시됐거나 유발이 됐다면 취소할 수 있다 동계착오도 똑같죠? 동계 불법도 그럼 여기도 동계가 불법입니다 여기 표시됐거나 알려졌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반사의 법률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고쳐놔야 되죠? 있다 틀린 지문이고요 이건 다 안 알래요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렇죠? 이거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103조 이거 해당이 되면 불법원인 급여가 됩니다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누구나가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해요 알겠죠? 누구나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취소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취소권자가 원래 140조에 정해져 있거든요 10명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두 사람만 해 와라 하나가 누구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정들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고 이무대리는 원래 취소권이 없습니다 숙권을 받아야 됩니다 상속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그래서 세 사람 여유가 있으면 세 사람이고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괜찮아 그 안 잊어먹는 틀린 게 아니니까 깜빡 잊어먹은 거지 첫 개학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네요 누구에게? 여자나 또는 뭐예요? 남자에게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왜요? 여자면 첫 개학 몇나? 남자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럼 어떠한 어떠 뭐가 빠진 것 같다 이건가? 어떠한 이건가? 이게 맞는 거야? 그래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허술한 면도 있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두리뭉실 해야 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불법원인 급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증여받은 첩이네 좋겠다 니나도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굿 그렇죠? 그럼 누구야? 첩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거야 전득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소유권 지득할 수 있다 없다 원표물법칙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행이 추인이 되나? 이 반사의 질서 절대적 무효 무효입니다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강행복규나 백사업점 추인이 안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형태 이 형태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형태를 맞추려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제 말 이해 되죠? 반복해서 좀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보면 이중매매 갑니다 이중매매는요 아주 간단해요 얘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요? 1번하고 2번이 포인트예요 얘만 기억하면 이중매매는 100% 다 풉니다 원래 그럼 이중매매는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한 번 팔았던 걸 뭐예요? 다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중매매 두 번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갑이란 사람이 의뢰계 1차 매매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면 이중매매가 나오려면 중도금이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계약금만 지불하면 될까요?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약금만 넘어간 상태에서는 해약금의 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란 매도자는 자유롭게 배액을 상환해 버리고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안 나와 버린다고 그래서 최소한 이 관계에서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입니다 이 이상은 넘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나중에 가면 이 문제도 있어요 이중매매에서는 해약금 해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는 이중매매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중도금 이상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얘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갑이 이렇게 누구한테? 이 매수자에게 얘가 3억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팔겠어요? 병한테 팔겠어요? 그럼 이건 103조 위반 아니네 이중매매는 그럼 얘는 뭐예요? 1차 매매가 있음을 알고 매수해서 등기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선이 뭐예요? 선악은요 1차 매매가 있음을 알았냐 몰랐냐 따지지 않냐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악의자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갑의 입장에서는 3억 받아가지고 의뢰계 원금 1억 주고 이자를 준다 손해비상을 준다 하더라도 남는 게 있으면 당연히 병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빌딩이 하나인데 여기 강남에 있는 다른 여자친구는 빌딩이 3채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결혼식 날인데 가야지 이리 왜 이리 가요? 이리 가야지 그렇죠? 빌딩이 몇 채예요? 3채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선악을 뭐예요? 불문하고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손가락질 아니에요? 103조 위반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누가 개떡 되는 거예요? 개떡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을 그렇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을의 입장은 어떻게 하냐고 손해배상 하지 말고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근거가 뭐냐고 이 친구가 등기를 넘겨줘버렸죠 등기를 못 가져오죠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해요? 이행 지체 이행 불농 이행 불농 그러면 이건 채무불이행이네 채무불이행이고요 밑에다가 이행 불농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행 불농이 됐으니까 을은 최고회 안 해요? 없이 계약을 뭐 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걸 냈어요 최고하냐 안 하냐 이걸 그럼 이행 불농이라는 걸 알아야 최고로 안 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을 하나 냈던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병이라는 사람이 1차 매매가 있음을 알면서 얘한테 뭐예요? 이걸 알고 플러스 뭐예요? 권유했다 그다음에 해유에 한 거잖아요 이렇게 권유, 해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욕을 우리가 토탈 뭐라고 그래요? 적극가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가담은 적극가담은 강행복귀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에요? 이게 반사의 질서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103조 위반인데 이걸 강행복귀 위반으로 시험해 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걸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끝어리에 무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만 바뀐 거라고 강행복귀, 무효, 103조, 무효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103조 무효죠 그럼 이 갑과 을 사이는 서로 간에 반환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반환청구가 이해 돼요? 그럼 지금 등기는 얘한테 있잖아 103조 위반이잖아 절대적 무효니까 여기 정의라는 사람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 지금 얘가 소유자인가요? 소유자 아닌가요? 아니요 등기 안 돼 있잖아 그럼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대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 좀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 여기 갑과 병 사이가 103조 위반돼서 불법어진 그 병이니까 갑은 반환청구가 없잖아요 반환청구가 없는데 왜 이 채권자 을이 이걸 대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사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박사학이나 이쪽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고 여기서는 그냥 대위청구만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궁금한 걸 하지 말라고 지금은 알겠죠? 그럼 대위청구가 된다 안 된다? 여기 대위청구 되는 거죠? 그럼 직접은 돼 안 돼?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직접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직접 안 된다 그 다음에 진정명이 돼 안 돼? 안 돼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제 말 알겠죠?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된 적이 없어요 등기가 된 적이 없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봐봐 지금 얘 때문에 등기를 제때 못 가져왔잖아요 그럼 얘는 손을 본 거거든 누구 때문에? 병 때문에 직접 원인이 병이잖아 그러면 을은 병한테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그래서 손해배상은 직접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원칙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원칙을 이중매매는 이 매수자가 누구였어요? 머릿속에 항상 병 선이 1차 매매가 있음을 모른다 악이 안다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누가 개떡된다? 을 그렇죠? 그러면 을이 여기 일 매수자죠? 을은 뭐예요?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한다 왜 즉시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그냥 보이거든 이 말을 안 해놓으면 이행불농이라 채굴을 안 해요 채굴을 안 하니까 어떻게 가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예외는 적극가담한 거죠? 그럼 적극가담은 몇 조 위반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103조 위반입니다 적극가담 103조 위반인데 여기 위에다가 강행법규 X라고 하나 써놓으실래요? 강행법규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그러면 X가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말소, 대위 말소 대위 말소 그럼 대위가 뭐예요? 대위 한다는 거 옆에다가 하나 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써나요? 채권자 채권자 뭐라고 써나요? 대위권 동그래미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채권자 취소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정도 선의 3자가 누구냐면 옆에다가 누구라고 써놔요? 정 그렇죠? 정이라는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선의이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건 너무 복잡하게 지문을 외우고 글지 말고요 다만 이걸 외워 놔야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 때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사례 문제로 좋은 문제예요 원래 사례 문제로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불공정 법률 행위는 빨간색이죠 이것도 빨간색입니다 3년 동안 지금 나오질 않아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자, 원래 제가 이 불공정 법률 행위를 넣을 때에 갑의 집이 얼마짜리였죠? 갑의 집이 갑과 을이 있어요 이렇게 계약을 할 거거든 원래 이 시세가 얼마짜리였어요? 1억 항상 정체되어 있군요 자, 이 친구가 얼마에 계약을 한 거죠? 자, 2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그럼 이 집이 1억짜리한 시세는 주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시장 판단 시장 가치를 말하는 거지 주관적 가치 판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1억짜리를 2천에 팔았다는 것은 불공정이 지금 된 거잖아요 언제가 기준이다?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 되는데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자, 급부는 아까 얼마짜리였어요? 1억짜리 반대급부는 얼마예요? 2천이에요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재한 불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가 기준이다?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이거 시험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집값이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쌀택이 없는 거고 뭐라고요? 여기 시장 가치 이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죠? 이것도 시험에 냈습니다 주관적 가치로 바꿔서 시험에 냈었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 두 개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급부와 반대급부니까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요 여기 무상행위, 동그라미, 증여, 기부행위는 반대급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불공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피해자는 뭐 해야 돼요? 궁박, 경솔, 무경험증 모두 갖춰야 되나요? 하나 갖춰야 되나? 하나 이거 시험해요 이게 불공정은 어떤 걸 시험을 안 낸 게 없어요 다 시험을 했어요 다 시험에 나온 지문들의 전체가 그래서 워낙 좋아했었는데 3년간 뚝 끄는 거야, 발길을 얘가 그러니까 오래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안 나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나와도 모르는 거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궁박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인 거 되죠? 정신적인 거 돼 안 돼? 된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불공정 법률의 행위를 가르칠 때에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쪼들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9월, 10월 가면 정신적, 경제적 모두 다 핍박해질 거나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정신적으로도 쪼들리지 안 쪼들려요? 쪼들려요 시험에 가까워지면 아무리 특히 2차만 준비한 사람은 더 그래요 1차 합격하고 2차만 준비한 사람들은 떨어지면 이제는 3년, 4년이야 다시 하면 그분들이 그만두겠냐고 했던 거 그냥 해야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작년에 했죠 올해 2차만 준비한 사람은 더 쪼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한다고 네 감옥이지만 여러분들은 언니 좋겠다, 누나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속 타요, 거기는 더 그런다고 그렇죠? 2차만 준비하는 사람은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좀 넉넉하잖아 떨어지면 어차피 뭐 맹탕인데 그 자리인데 뭐 아니 다시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말란 말이에요 부담 갖는다고 하면 더 안 보입니다 알겠죠? 느긋하게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히 보라 꼼꼼히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다 안 봐도 돼요 알겠죠? 이제 뭐 공법 같은 거 도시개발법 버려도 되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렇게 부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난 너 2위야 되겠어 그러지 말고 국회법하고 그냥 주택법하고 건축법 보면 되고 농지법 두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찍고 그러지? 도시개발법은 나란히 3번 그러지? 경제적 너무 부담하지 말라고 괜히 집에 가서 시험 공부 안 된다고 애새끼 때려 패고 신랑한테는 너만 낳아서 인생 괴롭다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무거우면 보이죠? 이건 특정 영역 금태 안 돼 거래 일반이죠?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온 거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폭리자는 조심해야 할 거예요 이것도요 알고만 있으면 돼요? 반드시 이용이 들어가야 돼 인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경면은 이용이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1억짜리를 예를 들면 2천의 낙찰을 받아도 그건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용, 폭리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밑에 한번 봐볼게요 정리하면 되고 이거 빨간색입니다 2번요 대리 파트 대리 행위에 의해서 불공정이 이루어지면 궁박, 경솔, 무경험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경무대, 경무대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궁박은 누구로 가요? 본인 그런데 경솔과 무경험은 뭐다? 대리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청와대 말고 경무대 이렇게 의심은 돼요 그럼 난 중개사법을 다 들어보잖아요 들어봐도 거기는 진짜 애우는 방법이 무식하더만 그냥 막 대충이 없더만요 그냥 대충 앞뒤가리 따든 뒷뒤가리 따든 대충 막 이렇게 운율이 없어요 운율이 뭔가 좀 운율이 있어야 되는데 운율이 없더만 자기들 마음이더만 그냥 갔다가 그렇죠? 다 다르대요 안기방법이 열이면 열 얼마나 좋아요? 경무대 청와대 아니고 뭔가 운율이 있잖아요 뭔가가 이러지 못해요 자 경무대 보이죠? 이렇게 이게 아마 불공정에서 0순이에요 10번 나오면 9번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이 경무대가 그렇게 좋아하는 지문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궁박은 누가 기준? 본인 자 이거 추정해야 안 해 자 혐정에 가면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X 그럼 누가 추정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추정이라는 말씀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꼭 조심하세요 추정된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법의 원인이 없거든 근데 여기 폭리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죠?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고 무효형이 추인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거든요 근데 6번은 기억해 놓으세요 전화 전화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꼭 기억을 하세요 의외로 잘 나오니까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이 무효일 때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하나 체크하고 7번도 체크해서 간헐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약간 어려워하긴 한데 부재소합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소송하지 맙시다 이런 거요 소송하지 맙시다 그럼 누가 주장했을까? 누가? 매도자, 가, 피해자, 매수자, 을, 폭리자 폭리자가 불공정 계약을 했는데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송하지 말자라고 합의한 거죠? 그럼 이건 뭐야? 무효 무효니까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소송을 해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소합의는 무조건보다 무효가 되는 거지 유효가 되면 안 됩니다 알아듣죠?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요 부재소합의 무효 그러면 돼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5표시 무효의 원칙 집원의 착오라는데 얘는 다른 거 없어요 27회 때 나왔는데 그들은 나오진 않거든요 금방 눈에 띄어버릴까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질문은 기억하세요 원래 갑이라는 사람은 쓰지 마세요 을이 X토지를 사고 팔았는데 등기가 Y로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매매는 X죠 그런데 등기는 Y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을은 둘 다 소유권을 취득 못한 거죠 여긴 됐어 그런데 착오의 문제거든요 지금 갑은 X토지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지금 이렇게 뭘이란 말이야 그러면 갑은 X토지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X를 이야기했다고 그럼 착오가 없잖아 의사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이 을 자 을인데 을도 뭐예요? X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입으로도 X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럼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하죠? 그럼 착오의 문제가 없어 그럼 Y는 나오냐? Y는 계약을 한 적이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시험장에 가면 X토지, Y토지 할 때 X토지는 착오의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Y는 착오가 나올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린 거라고 둘 다 알겠죠? X도 안 나오고 Y도 안 나오는데 아니면 지번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지번의 착오란 말 나오죠? 그러면 착오의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한 줄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지번의 착오는 착오가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 놓고 쉬었다 가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